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B입니다 저는 팀 B 눈웃음토끼 미진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 B 막내 표정부자 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B의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에스파 선배님들의 도깨비불이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로 프로미스나인 선배님들의 DM이라는 곡을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더필즈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버스팅을 해서 그런지 조금 떨리는 것 같은데요 잘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저희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저희 QR코드 있거든요 보시고 핸드폰으로 카메라 찍으셔서 QR코드 보시면 인스타그램, 유튜브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으로는 오마이걸 선배님의 살짝 설렜어랑 그리고 잇지 선배님의 스니커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희 팀 B 배너에 있는 QR코드 한 번 더 찍어서 저희의 소식과 많은 소식? 저희 소식 때문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 저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TM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